헬로우 타일랜드 종해집 공동경제구역에서 범죄 역사에 혁명으로 남을 범죄극을 기획하는 천재적인 지략가 교수 역을 맡은 배우 유시태입니다 조폐국에서 벌어진 사상 초유의 인지극에 투입된 협상 전문가 선우지 경감을 연기한 김윤진입니다 북한 최악의 수배범이자 조폐국 안에서 강도들의 리더로 군림하는 베를린 역의 박해소입니다 교수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베를린과 강도단 리더 자리를 두고 대립하는 도쿄를 연기한 전중성입니다 통일을 앞둔 한반도의 조폐국 그곳에서 단위 강도 역사상 최고액을 노리는 인지극이 벌어집니다 인지를들을 지키고 강도단을 찾기 위한 경찰과 강도단의 수싸움에 단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실 거예요 밀폐된 통일 조폐국 안팎에서 펼쳐지는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와 매력 만점 캐릭터들의 활약상을 기대해주세요 중위직 공동경제구역은 오직 넷플릭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유한 넷플릭스 시유한 넷플릭스 시유한 넷플릭스